1분 안쪽 들어와 있는 양팀의 1포터입니다. 종교창, 아테스트 기워주고 라거나! 에드워! 네, 지금도 4번 선수와 5번 선수 포지션의 선수들이 지금 2대1을 하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공정에서 뒷걸어주고 빠져들어갔던 롤플레이어. 라거나였고, 넘어지면서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대현 선수가 뒷선수는 해봤지만 앞 속에서 저런 2대1을 빠져나가는 동작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약간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등장곡도 함께 자유투 라인에 서게 된 추가 자유투를 쏠게 된 라거나 선수입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완성시키면서 적점플레이 한 점 차례 다시 한 번 만들어내고 있는 라거나입니다.